2, 2, 3, 2, 3 파케이스 덮고 있을 줄 알았지 나 왜 알람이 안 뜨지? 어 됐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All in my my god All in my my god 사실 내가 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른 거를 제가 이번 주에 그냥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머리 색이 다 빠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죠 약간 지금 그 머리 상태에서 커트한 느낌 커트는 좀 티가 많이 나죠 많이 잘랐어요 뭐야 이거? 뭐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브이앱을 켠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다 내 기억상으로 약간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뭐가요? 마지막 브이앱이... 여기 계신가? 아니 언제지? 드림 저기 대회실에서 진짜로?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노입니다 오늘은 그냥 사실 사실 누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머리가 많이 바뀌었네요 형도 아니야 나 원래 머리 이거였어 나 근데 약간 조금... 뿌염했어 진짜 염색했잖아 뿌염 진짜? 머리가 하얀색? 뿌탈 뿌탈 뿌이 탈색 그렇지 오늘... 아니 이거 말하면 안 되겠지? 안 되지 역시 언니... 안 되지 아예 안 되지 오늘 뭐 스케줄 끝나서 오늘 스케줄 있었는데 스케줄 끝나고 오랜만에 저희가 브이앱 한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줄 해야지 아 그쵸? 응 아닌데? 오랜만에는 아닌데 약간 뭔가 보여줄 수 있는데도 그런 게 아닌가요? 오랜만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세팅... 세팅? 칼국수를 드릴게요 칼국수는 많이 했다 배고프다 그 저번에 먹었던 칼국수 해? 바지락? 네 바지락 말고 저번에 바지락 칼국수를 시켰는데 바지락만 봤잖아요 거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이 너무 미안하다 바지락 칼국수는 바지락이 와야지 와야긴 한데 약간 밑에가 다 바지락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그래서 조금 뭐가 좋지? 배고프다 그거 있잖아요 나 버블에 그거 말했어요 우리 형 피자 먹고 싶어... 형이였나? 맞죠? 형이 피자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쵸 그거 말했어요 그 맨 피자?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진짜 이름이 그 맨 이거예요 뜻이 남자 피자 이거 맨 아니였어? 유림이 되게 재미있어요 팬분들이 유림이 되게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어쩐지 어떻게 근데 유림이 그러지? 토핑 하나도 안 올라가져 있고 그냥 나는 그 그냥 소스에 치즈밖에 없는 피자 좋아해요 나는 그거 좋아해 약간 토핑 많이 없는 거 좋아해 나도 토핑 많으면 이게 너무 과해요 그런가? 그냥 나는 솔직히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저는 요즘 토핑 많은 피자 좀 먹을 때 좀 힘들더라고 좋긴 하죠 조금 과한 게 있어 나는 그 옛날 그거 알아 올리브 피자 나 올리브 싫어해? 검색 싫어 나는 어느 피자집을 가도 오리지널 꼭 시켜 오리지널 뭐든지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것 같아 팝콘도 오리지널 팝콘은 어니언이죠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에서 가끔씩 카라멜 단짠 단짠 여기서 어니언 팝콘 좋아하시는 거니까 오랜만에 오늘 렌즈를 껴서 지금 눈이 약간 진영아 쟤는 원래 스포죠? 스포? 할 게 없는데? 있을 거 없을까? 없어 없어야 하네 없어 팝콘은 치즈지 치즈 팝콘도 있어? 좋은 거 치즈를 뿌려주는 건가? 물을 그냥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히 알죠 뭐야 밥 먹었습니까? 이거 끝나고 먹을 겁니다 뭐 먹을까? 그게 고민인데 그거 한 번 끝나고 고민하자 뭐 처음에도 많은데 뭐 밥 따위는 저희가 끝나고 고민하면 되죠 나 화질을 왜 이렇게 안 좋아 보니? 나를 좋은 네가 좋은 이유가 늘 안 있어 오랜만에 V LIVE 댓글 보니까 되게 눈이 막 돌아가네요 사실 오늘 V LIVE 하는 이유도 그냥 오랜만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저희 생존 신고 저희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반지를 안 켜고 왔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오늘은 특별하게 빼고 왔어요 맞아요 숙소에 거의 모셔두고 왔어요 저는 막 형이 좀 목걸이와 같이 이렇게 묶어뒀어요 이게 오늘은 스케줄상 그 반지가 나오면 있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반지를 빼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 황런진 씨 때문에 이 고가의 반지를 하게 돼서 참... 그렇죠 정말 기분이 좋네요 사실 저는 근데 뭔가 그 딱 런쥔이 처음 말했었는데 제가 진짜? 아니 근데 막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뭐 그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둘만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런쥔이한테 하면 안 돼요 딱 런쥔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얘기 안 해야지 아마... 모든 사람은 다 할걸요 사실 런쥔이가 우정 반지 하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했었나? 아니요 속으로 뭐 마음대로 해 라고 했지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막 국가에 그런 거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거기를 얘기하길래 그래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약간 그... 학습도 있어요 그 이해찬 씨 때문에 그 이해찬 씨 20만 원짜리 아니 20만 원 아니었어요 23만 원? 아니 내가 기억하는 거 30... 아니야 20 몇 만... 21만 원인가 23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겪고 나서 진짜 어? 이거 우리 학교 철봉 냄새 나는데? 어? 잠시만요 이거 말할까? 네 이거 조금 할... 우리 학교 철봉 냄새... 진짜 여기 뭐가 나네 아니 그래 그게 아니지 우리 아무튼 아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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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 형이 이미 벌려서 어떡해 판을 벌려놨네 그러니까 뭐 찬이 형이 실수로 그랬죠 아무것도 다 몰랐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응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같이 많이 나가는 반지를 추천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갑자기 왜 런쥔 철로부터 무정 반지 차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왜 갑자기 이거 뭐지? 누가 건물을 하는 거 처음에 웨딩 반지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 보고 이건 아니다 했었는데 뭐 그냥 뭐 그래 해서 딱 한 거죠 나는 뭔가 사실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사실 팔찌를 더 하고 싶었는데 팔찌는 이미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반지를 더 하고 싶었죠 반지 근데 팔찌면 좀 더 불편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닌가? 사실 팔찌를 더 많이 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거 말고 얇은 거 그거 철봉? 응 근데 또 안 한다 그러면 런쥔이가 또 슬퍼할까 봐 이건 뭐 하면 좋으니까요 직계 손가락으로 볼을 잡아 아프겠다 저는 JSMR 시즌2로 원합니다 JSMR JSMR 그 샐러리였나요? 먹어볼 거 되게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 아삭거리는 그 식감이 귀에 약간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어서 배고프네 어제 철로 사과머리 봤어? 저희 단체방에 올라왔었잖아요 그건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약간 사진 아시나? 이미 그 라디오 공개했어? 라디오에서 이미 다 했어 근데 정말 나는 할 거면 좀 예쁘게 하지 이건 사과머리가 아니라 약간 파인애플 같지 않아요? 야자수 같지 않아요? 약간 약간 모든 머리를 끌어먹어서 여기만 묶은 약간 야자수 같았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솔직히 귀엽지라고 올린 거예요 계속 어이가 왜 그러지? 어이가 약간 형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하와이안 피자가 그 파인애플 들어가는 피자지 맞아 나 신기하게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는 신기하진 않은데 왜 그게 신기한지 형 파인애플 좋아해요 원래? 원래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요 그럼 파인애플을 원래 좋아해요 그 파인애플 그거 있잖아요 말린 파인애플 같은 거 그것도 맛있고 말린 맛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면 싫더라 이건 진짜 있구나 근데 샐러드에 파인애플 들어가면 좋아 월남쌈에 파인애플 들어가도 괜찮더라 원래 저번에 먹었던 건가? 숙소에서 안 먹는 게 없네 숙소에서 거의 다 먹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해요 약간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알려줍니다 우리 지금 겨울왕국에 엘사와 아나? 아나 아나? 진짜? 딱 그걸로 하는데 기분 좀 좋은데 머리 색깔 때문에 모날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하네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하네 기분 좋은데 아직도 안나 좋아해? 좋죠 좋는데 약간 빨리 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노래를 갖고 나올까? 나는 그냥 그것보다 안나가 얼마나 컸을까 이미 다 큰 거 아니야? 그게? 나는 올라프 또 어떤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까 수만나? 그 다음에 어떤 엘사가 마법을 보여줄까 그것도 이렇게 네가 달려봐 이제 엘사 단발 컷 엘사 단발 컷 엘사 단발 컷 안녕히 계세요 다 단발하는 거죠 다 단발하는 거죠 다 탈색하고 다 탈색하고 여러분 탈색하지 마세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탈색하지 마세요 하실래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쁜 잘 어울리는 사람 진짜... 예쁜 거는 한 순간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한 순간이라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같아 선택해줘 그 한 순간이 예쁜 뱀 위에서 대머리 빡빡이가 될래요 원래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탈색하는 건 괜찮은데 그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후에 관리가 정말... 그쵸, 막 뭐 바르고 그 다음에 두피 케어하고 막... 그쵸 트리트먼트 헤어팩 헤어팩 맞아요 헤어팩이면 그 머리 물모 젖은 상태로 10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샤워할 때 굉장히 애매 우리가 헤어팩 해놓고 저 그래서... 뭐하지? 샴푸하고 헤어팩하고 양치하고 다 몸 씻고 하면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하면 그 정도 딱 얼추 맞거든요 근데 헤어팩... 헤어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긴 하지 그냥 참는 거죠 뒤로 넘겨야 돼 그래서 앞에 하면 여기로 해야 되니까 이제 올게 만약에 그게 눈에 들어간다 어떨까? 안 들어간다 엄청 아프겠지 제일 예쁘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뒤에 빛이 약간 나긴 하죠 나 데모... 나 데모리아가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웃으면 늘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왜... 그럴 수 있어요 데모리아가 있잖아 가발도 있고 그렇죠 많으니까 현대 아이고 네 제발 빵을 만져 빵을 보셨네 도영이 형 드라마를 안 봤어요 나 예고... 예고... 뭐냐 그거 예고편은 봤어요 왜 그게 예고편인가? 막 전화 받아라 응 맞아요 그거? 뭐... 뭐이다? 맞나 그거... 근데 그거 본 거 같아요 영상 하나는 봤는데 그게 예고편인지 모르겠는가 그게 심야 카페죠? 응? 맞는 거 같아 뭔가 심야가 있었어 근데 계속 아까부터 막 스까스까가 계속 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헐 스까스까를 안 봐 뭔가 이상한 단어 같은데 스까스까가 뭐야? 스까... 스까스까 이거 아닌가? 스까스까 이거 영화 대사 아닌가? 응 네 모르겠지 스까스까는 처음 보는데 뭘 왜 다 알아요? 왜 스까스까 그렇게 유명해? 사촌이 맞대요 도영이 형이랑 관련됐구나 도영이 형이 스까스까 때 라는 대사를 했나 보나 그럼 몰라도 장난이니까 그랬구나 스까 먹자 스까스까 스까스까 약간 좀 나쁘지 않다 약간 새로운 유행어 같은데 스까스까 스까스까가 뭔 뜻이에요? 언제 쓰는 단어죠? 그거 알면 저희가 한번 밀어볼게요 저희가 네 평소 미국인 비즈니가 영어를 좋게 스까스까를 이렇게 대단하다 어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섞어주세요 섞어 섞어 아 맞네 스까스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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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섞어 이거 봐 스까스까 오케이 형 그 미숟가락으로 물 좀 스까스까 이런 느낌 스까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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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알았어 좋은 드릴이었어 제노의 핸성 오늘 촬영을 하는데 제노 컨셉이 약간 제노 형하고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컨셉 두 번째? 응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지금 렌즈 살짝 껴는데 지금 잘 안 봐 지금 발 빼야겠어 렌즈 일요일이 형이잖아 아니 도수가 안 맞아 그럼 빨리 빼야죠 어떻게 댓글을 읽었던 거 그래서 지금 댓글이 막 안 들려? 그냥 이러기까지 응 발 빼고 와 형 눈 안 좋아질 텐데 이따 끝나고 어 렌즈 잘 보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오늘 렌즈 그때 바보야 바보야 오늘 셀카를 여러분들이 셀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셀카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진짜 올릴 수 없고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나 화난다 진짜 이거는 안 되지 나온다 이건 이건 형 진짜 정말 제노를 집에 안아 안아줄 거 왜 네 머리 많이 잘랐구나 생각보다 길러야지 지성이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 거예요 뭐죠? 지성이 뒷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럼 뒷머리가 이 뒷머리가 있잖아요 이 뒷머리가 이렇게 봐요 아 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컬이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러는 거지? 송곳니처럼 막 왜 그러는 거지? 뭐 또 머리가 그런 거지 그리고 나는 그렛나루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렛나루는 뒤로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요 이어져요 이어져요 근데 너무 웃겨 견유어책니요 이어져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한 가닥만 길어가지고 한 가닥만 길어가지고 뒤를 지나가는 만화 차 그게 보여요? 너무 좋다 너 진짜 좋다 목소리가 이상했어 벌써 10분이냐 슥가슥가하다가 뭔가 10분간 거 같은데 천러의 노래가 나왔어요 아니야 머리 기르자 전 이미 전 이미 그 노래를 들었죠 뭐? 천러 노래 있잖아요 응 저도 들은 줄이잖아 한 2주 전인가 들었던 거 같아요 그냥 완전 옛날에 들었죠 저희는 뭐 부럽겠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 너무 부럽겠다 나 머리색 어떻게 하지? 머리색? 나 거의 지금 한... 몇 달? 반년 넘게 색인 거 그러니까 색이 아니라 좀 색깔 빠진 색인 거 같아요 너 다음 머리? 응 다음 머리? 다음 머리는 그대로 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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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이런 되게 예쁜 거였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좀 진리는데 뭔가...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너는 약간 강한 색보다 이런 색이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 검은색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검은색보다 이게 나 진짜? 응 그러니까 너무 검으면 옛날 연습생 때 생각밖에 안 나 난 그때는 안 좋았는데 아 그래 난 좀 약간 근데 보면서 좀 귀여웠네 하키스한테 그러니까 내가 좀 나 나보고 좀 그런 건 그렇지만 어릴 때잖아요 용서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용서 못 해 나는 어렸을 때 그 룩했을 때 되게 약간 깊더라고요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던 생각보다 형도 딱 그 생머리 완전 생머리 미역머리 해가지고 미역머리? 어 미역 응 흑발이 진짜 많아 맞아요 형분들이 흑발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바람 핑크 뭐 이 세 개가 많네 근데 흑발이 가장 좋긴 해요 무난하고 무난하고 그렇죠 어떤 머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염색 따로 할 필요 없고 머리도 안 써 머리도 안 써 야 흑발은 맞는 얘기 역시 흑발은 모든 게 귀찮아졌을 때 나오는 색깔 근데 확실히 밝은 거다 화학 흑발 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긴 해요 흑발하고 밝은 색 했을 때 약간 좀 그것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색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단체 흑발? 단체 흑발 재밌다 거의 학교 아니에요 그러네 학교는 근데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실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 빼고는 다른 애들은 다 머리 색깔 많이 바꾸면 혼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술 우리는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바꿀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보통 학생이었으면 못 했을 거잖아 약간 좀 정확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재밌었어 재밌었어 형이 또 고등학교 있냐니까 저도 중학교 때 생각해요 제노 바보? 저 왜요? 딱 정확히 알아보신 거죠 성우의 F4? F4? 약간 그거 맞죠? 아니 근데 약간 찬이 형 펑이 약간 그 나 안 봤어 아무... 진짜 싫어하네 나 초등학교 이럴 때는 드라마 하나도 안 봤어 나는 엄마 때문에 근데 그건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걸 안 봤다 지석이 무릎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괜찮지? 괜찮지? 모르고 괜찮지? 좋다고 얘기해요 나쁘지 않으세요 지석아 나... 지석 나 컴백인... 아니 지석 나 천러인데 우리 컴백 언제더라? 뭐야 이거 근데 빅네임이 이동혁은 영어로 무빙혁 무빙 무빙인데? 이동혁은 영어로 무빙혁 이분 약간 상추고 싶다 와... 이동식 디스크 웃긴데? 진짜 웃기잖아요 너무 내 취향인가? 내가 너무... 아저씨 형인가? 웃긴데? 이동혁 무빙혁 나 이제 앞으로 해찬이 형 무빙혁이라고 불러 무빙혁 무빙혁이네 무빙혁 무빙혁 이동혁 아 애끼들이 이런 거 겁나 좋아해 좋아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니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하면 낯가리고 감사합니다 이건데 여러분들 하니까 재밌는 거죠 쟤 너 말해 못 본 얘기에 충분히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넘어가지 이게... 이게 공개됐어? 형이 말했어요 그때 전화했을 때 언제? 그...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나는... V LIVE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 받아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하면 다 그런 얘기라 진짜 아니잖아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지 동영상이 어디 있더라 아니잖아 아니잖아 동영상이 어디 있더라 진짜 이거 진짜 동영상이 있는데 기억은 하지? 아니 진짜 안 나요 나 거짓말 같아 아직까지는 보여줘? 아니 아니야 괜찮아 넣어도 넣어도 아니 넣어도 넣어도 평생 소장각 이거 끝나고 뭐 할 거냐 밥 먹어 봐야죠 진짜 밥 먹어야죠 배고파야지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내 아침밥 뭘 준비를 하고 밥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내 아침밥 뭘 준비한 거 그렇죠 먹으려고 사는 거 먹으려고 산다고? 살려고 말 되네 살려고 먹는 거야? 먹으려고 사는 거야? 말 된다 둘 다 말 됐네 여러분들 살려고 먹는다면 1번 먹으려고 산다면 2번 2번 먹으려고 산다고 좀 슬픈데? 먹으면 이상하니까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 많이 먹기 위해서 뭐하지 아 예쁘지 약간 이상하네 이의가 왜 많아요? 근데 왜냐면 그런 거예요 살려고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 너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먹을 거에 대한 감흥이었다고 진짜 먹으려고 산다는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한다 그만큼 먹을 거 좋아한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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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근데 사실 1번이 의외로 많아서 좀 약간 신기하다 근데 저는 1번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막 그 막 식탐이 있고 막 형은 그냥 하루에 두 끼는 먹어야지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젤리를 그렇게 해요 건강 생각하면서 팝콘과 젤리를 그렇게 먹듯이 팝콘을 이제 먹고 젤리도 요즘 먹는데 그런가요? 그런지요, 근데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최근까지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최근 한 몇 주잖아요? 이 안에 몇 달 전에? 요즘은 치즈지 그치 뭐지? 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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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전자레인지에 치즈 돌려서 먹는 게 모짜렐라 그게 빠져서 막 열 몇 개씩 사서 하는데 두 개 먹으면 없어져 있더라고요 두 개 먹으면 한 봉지가 없어서 누구지실까? 누구의 행복, 누구의...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알아? 하루에 세 개 이상을 먹어 근데 식전 약간 애피타이저로 먹어서 그래서 33개니까 색이 없어졌구나 나는 너무 신기했어 이거를 누군가 요리 재료를 쓰나? 이거를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속 놀라지 말라고 약간 기름진 지방 그러니까 단백질로 약간 코팅하는 거지 네, 좀 위 이랬어요 조금 신기했네 매운 거 먹는 거 같다니 아니, 먹을 거 얘기하니까 너무 배고프다 지금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도 먹어줘 떡볶이도 먹어줘 떡볶이 이렇게 끼는 건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주변에 많은 직원분들이 두 분의 직원분들이 마스크를 쓰시고 의자를 옮기고 계십니다 제가 심각해진 이유도 그거예요 뭐죠? 저 의자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원래 여기 있던 의자인가봐요 여기, 원래 여기 있던 의자인가봐요 뜰까만 뜰까만 아니,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고민 네, 나는 내 계약이라고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3월 2일이 아니에요, 보통?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가 대여가 된 건가? 우리가 낙인 건가? 근데 그럼 그럴 때도 있나, 그런 때도 있나? 우리가 너무 몰랐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보니까 릴레이 캠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릴레이 캠 비하인드는요 그 전에 너무 흔히 잠깐, 잠깐, 잠깐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한 건데 재민이 형이 저한테 카드지갑을 줬습니다 열 이게 한 일주 된 거 같은데 여기는 현금이어서 그러니까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정리해줄게 그럴까요? 내가 정리해줄게 내가 정리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릴레이 캠 비하인드로는 일단 지성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먹을 때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헤어드라이기로 형이 그때 씻었어서 근데 그게 편집이 됐어요 우리랑 약간 한 게 편집이 돼서 네 킬링 포인트 아니, 난 너무 창피했어 나 혼자 약간 방송하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데 형이 어떻게 퍽퍽퍽 퍽퍽퍽 뭐야? 아니, 그냥 너무 창피했어 저는 분명 릴레이 캠 찍기 전까지는 되게 쌩쌩했거든요 딱 찍으려고 하니까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딱 세신이시잖아요, 세신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다가 박세다 이러고 그래도 잠 깨는 데는 게임이지 하면서 딱 컴퓨터를 켰는데 업데이트하세요 근데 업데이트하는데 갑자기 30% 됐다가 70% 됐다가 다시 50%로 내려갔다가 로락하는 약간... 컴퓨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업데이트가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40분 걸리고 20분 게임했습니다 멋있다 소통을 많이 했겠네 근데 막 방 그것도 보여줬네 방 설명 방 공개도 하고 했는데 그 40분 동안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어 왜 편집자 혼자 봄요? 그러니까 왜 편집자 혼자 봤냐고 그분들은 모든 저희의 한 23명 했으니까 텐 형이 두 번 했으니까 24시간을 다 받은 거죠 나도 어려워 근데 지금 한 5시, 6시 이때쯤이었던 사람도 있잖아 새벽?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나 봤는데 윈민 형, 샤오진 형 맞아, 맞아 맞아요 진짜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사랑은 뽑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형 보통 흡수 있게 잘... 응? 어머님도 이거 보고 계실까요? 이거 동영상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나 그렇게 들리는데 어떡해 잘 들었어, 잘 들었어 7시 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3시가 7시 밤 7시 밤 7시 일어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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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고요? 거의 뭐 폭로 어딨냐 어딨냐 그러지 마, 진짜 참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모니터, 댓글 보세요 제노지성 포드를 제발 캡처하고 싶어요 뭐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원할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따단 막 쌓일 게 있어 거의 머리의 색 검정색과 인색 가만히 있어도 좋네요 가만히 있어야 좋은 거죠 장난 아니고 지성아, 마크 형한테 라면 만들어줬어 나 이거 안 만들어줬어 나 그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 당일 날 빨리 마크 형 해줘야겠다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될 거잖아 약속, 안 지키기 싫단 말이야 아니, 제노 표현 너무 잘 됐다 완벽하게 됐죠 완벽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몇 번 했나요? 한 번 진짜 잘 빠졌네 나 머리 잘 빠져 아니, 머리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머리 색깔이 잘 빠진다는 거 알죠, 알죠 모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머리 색깔, 머리 탈색을 할 때 생각보다 잘 빠져 그게 진짜 좋은 건데 맞아요 저는 잘 빠진다는 기준이 한 번 할 때 노란색이나 흰색은 절대 안 나와요 노란색이나 노란색? 약간 그런 거면 잘 빠진 거고 주황색 약간 원래 갈색, 주황색 그 느낌?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진짜 안 빠져 원래 진짜로 붉은 거나 아니면 완전 검은색 검은색 빼면 약간 주황색으로 빠지고 빨간색이 빼도 주황색으로 빠져 주황색으로 빠져 천지 내가 다 뺀 그 색깔이 다 그거예요 검은색에서 처음에 추윤껌 때려 했을 때 완전 다 빼고 그다음에 나 그거 헤맨 그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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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였지 그다음에 나 그 빨간색 머리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시즌 그리팅 촬영할 때 그래? 그 라이딩 끝나고 2020 전에 그 사이에 딱 몰라 나는 그 잃어버린 이어 파티 때 빨간색 머리였잖아 이어 파티 때 맞네 네 그 다음에 바로 파란색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바로 파란색 응 흰색 많이 바뀌어 형 진짜 많이 바뀌네 거의 막 켠 거겠는데 빨 모가 너무 콘텐츠가 없었고 뭔가 무대도 없어서 너무 좀 아쉬웠어 그치 빨 모가 너무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좀 할살 쳐도 돼요 할살 쳐도 돼요 뭔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약간 다 약간 사라졌어 갑자기 나인티스 러브 준비하면서 갑자기 파란색 머리가 됐어 맞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저희한테 말해주실까요? 이제는 지성이 데리고 자전거 타자 땡 지성이 무릎 아파서 안 돼요 저 자전거는 탈 수 있어요 재활하는데도 자전거 파면 돼요 아니 밖에서 그러니까 자전거 못 타잖아 아직 두 번 자전거 못 타잖아 그때 재민이 형이랑 한 번 다 타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못하는 거 그냥 안 타는 거죠 진짜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하지 하면 하지 경기 타면 나도 탄다 여럿 아 무한지 좀 모르네 무도 요즘 즐겨 보겠습니다 나도 무도 진짜 재밌어 니가 하냐 나도 한다 세발 자전거 타자 싫어요 싫어요 무발 꼭 타야죠 세발 약간 멋있었어 외발 자전거 어 그럼 패스 다음 주 5일 동안 학교 시험 5일 동안 학교 시험 못 나 하나 둘 셋 파이팅 같이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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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동안 시험이면 진짜 그 주는 진짜 고생 많겠다 진짜 미쳤겠다 셀카 포즈요? 저는 항상 똑같이 포즈는 없고 그냥 저는 각도가 다르죠 드롤 아니 요즘 이 작품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만 바뀌어요 고개만 이거만 바뀌어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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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너무 잘생겨서 폰 삼킨 님이 얘들아 배 안 고파 안 고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배고파요 배고픈데 배고픈데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뭐하나요? 그러게요 몇몇은 또 할 게 있죠 근데 진짜 배고프다 우지할까? 지금 시킬까? 지금 시키지 않아 지금 시키면 숙소에 도착하면 바로 올 거 아니야 지금 퇴근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 오토바이 상관없어 오토바이 상관없어 오토바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배달한 분들 퇴근 시간이니까 조심하라고 말하자 그러면 이걸로 보시면은 조심하세요, 알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난 그런 게 아닌데 그럴 사람 없잖아 그럴 사람은 없겠지 먹어볼래 저번에 실패한 밥을 어? 워플 저희가 밥 먹었어야 되는데 모두 뭐 카드게임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밥 먹고 밥을 네가 시켰는데 내가 그럼 워플 시켰는데 그게 피자였어요 그때가 피자였어요 시켰는데 피자 먹고 나서 너무 배부른 거 이거 너무 배부른데 이거 못 먹겠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워플을 먹으려고 했는데 눅눅 그 자체 눅눅 정도가 안 왔어 거의 종이 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맛은 있는데 워플 먹는 이유가 약간 바삭바삭 그 식감 때문에 먹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반반? 근데 약간 소리도 안 나오게 눅눅 그 소리도 안 나와서 크림 씹는 소리밖에 안 나왔어 쌀국수? 뚝 배그에는 삼뚝 빼기 재민이 형 뚝 빼기 삼뚝 빼기 2뚝 2뚝 3뚝 나 뚝 귀여워 안 되겠다 배그 해야겠다 뚝 재민이 형 진짜 귀여워 웃기네 뚝 빼기 오케이 족갈리 맛있겠다 돈까스 네 약간 얼큰한 얼큰한 것보다 뜨거운 그런 국물? 든든하고 뜨끈한 그런 거 먹고 싶어 든든하고 뚝 뜨끈한 노루무지 노루무지 네 주석 요즘 지성이가 좀 많이 무서워요 어떻게 봐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성이가 숙소 가면 야, 야, 엎드려 진짜? 진짜 그렇구나 동영상이 있을 때 진짜 제가 그렇게 된 날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죠 뭐 먹을까? 현대한테 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쌀국수 내가 알아보봐 내가 찔리네 싸움의 고수 싸치니까 싸움의 고수가 뜨는데 난 싸움 싫어 응 싸워먹기 싫어 뭐 먹지? 진짜 뭐 먹지? 너무 예쁘네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감자 탕게리 천러가 좋아하겠다 어째 쌀국수 괜찮네 방금 쌀국수랑 반 이렇게 많은데 쌀국수 나쁘지 않네 나 런지 있는데 왜 나 빼고 해 귀요미 쌀국수 머리 잘랐어 잘랐어 쌀국수 군성료 좋구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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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됐어요 저번에 런지 씨께서 시켰는데 천라집으로 해가지고 한 40... 40... 30분은 더 기다렸죠 분짜 맛있는 거 알아? 분짜 먹어봤어? 잘 모르겠는데 약간 도전은 약간 하기 싫은 거 나 이거 먹어봤어 그래, 그럼 얘기해 여러분, 분짜 맛있죠? 내가 먹는 게요 분짜 분짜 맛있죠? 어 분짜 맛있다 근데 방금 봤는데 여기서 댓글이랑 여기서 댓글이랑 다르다? 응 그래서 이거 보고 있었어 그렇죠 여기서 훨씬 더 뭔가... 분짜 음맛이라고 하시네 응? 분짜 음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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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ㅈ 맛 그건... 그건 뭐 뒤속어도 아니잖아요 응 정마땡 응 백드식 백드식 응 분... 분짜 먹을래? 그래 소갯싸 국수 한... 뭐 양 먹여도 한 거 없고 난 다 좋지 분짜 저 계속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짜 하나에 저희... 저희들한테 메뉴 주세요 분짜 시켰으니까 국백이 안 시킨다? 당연하죠 응 고수 추가 너구만 할게 상관 없긴 한데 그래도... 웃는 게 좀 더... 네 끝? 네 숙소에... 애들이 있으려나?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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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러면... 나는 이러면 어떡하려고 응? 응? 딱 갔는데 나는 지금 시켜줄게 알아서 시켜 먹어 그렇지 그렇지 아마... 고수는 재민이 거에 둬야 되는데 안 시켜줄 예정이에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이것도... 뭐 전화 문자인 줄 알았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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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시간에 이 놀이 비어가지고 먹겠습니다 라면 같이 먹자 어떻게... 요즘... 라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저도 리캔 때 먹고 그 뒤로 먹고 별로 오랜만이지 않나요? 그... 그때 먹고 짜파... 사마... 사마게 짜파게티 그...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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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먹었다가 이번 날 내가 진짜 너무 못 끓여가지고 런쥔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끓였는데 런쥔이가 죄송합니다 저게 짜파게티야 저게 짜파게티야 저게 짜파게티 짜파게티 진짜 사마귀였어요 벌 네 됐습니다 이름이 허리야 이름이 허리야 이름이 잊지 마세요 네 무시 무시 무시무시 부모님이 그냥 만나줍니다 무시 상관없어요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파국이다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제노랑 지성이 MBTI 서로 파국이더라 그래도 잘 지내네 파국? 나 서로 진짜 안 맞는데 뭔데요 MBTI? 몰라 까먹었어 까먹었어 넌 뭔데? 나 나 두 개였던 거 같은데 인프피하고 인프지? 인프제 인프제였다 인프제플 맞아 인프제였어 이프피 I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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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ISFP? ISFP ISP ISP하고 인프제 뭔데? 난 그런 조합 그런 것도 안 봐 뭘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은근 진심인 사람 많네 저는 그날 하고 그날 까먹었는데 진짜 별로 중요해 형은 이런 거 약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이런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냥 재미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답 너무 거기에 뭐 이렇게 재미로 그런 거 해서 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너무 의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다 재미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책만 하게 되더라고 그렇죠 뭐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하는데 저희랑 뭐 안 맞아 안 맞아 그렇다고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싫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막 서운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맞춰 가는 거죠 반지 문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스케줄 때문에 반지를 빼고 왔습니다 네 뺐어요 그러면 우리 바보 형제? 우리 언제부터 바보가 됐지? 원래 바보였어요 내가 너보다 바보야 그래요? 응 그래 고마워요 응 진짜 고마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밥을 시켰어요 근데 진짜 해 떨어졌다 지금 근데 밥 시켰어요? 응 몇 분 몇 분? 아 60분 내에 도착할 예측실입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엄청 막히다 봐요 조심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브라인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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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검거 경고 경고 오른쪽 경고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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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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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이거 어감이 좋아요 뭐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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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는 이만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맨날 철로 와요 철로 했으면 무조건 그럼 저는 이만 그렇지 않으면 3만 했을 텐데 편조 기억 들어갑니다 한 50... 지금 52분 46초니까 53분의... 53분의 10초에 딱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오랜만에 여러분 맞아요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시간이 흑업 같아요 진짜 한 시간이 사라졌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지성, 지성, 빠인 안녕 다음에 또 이제 점점 올 기회가 점점 있겠죠?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많아질 거니까 여러분 서원이 하지 말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 안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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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만묵 마스크 무라 맞죠? 안녕 Peace 가르치지 오케이 죽었다 어머 어머